볼 갖고 뛸 때가 정말 빠른 선수예요. 눈으로 상대 발 나오는 거 보죠? 그리고 치잖아요. 벌써. 볼 맛을 보고 있지 못하는 지루. 볼 갖고 있을 때 스피드는 정말 대단합니다. 정말 대단합니다. 아자르 박스 안쪽까지. 눈이 상대 발한테 가 있어요. 그리고 발은 그냥 움직이는 거죠? 그렇죠. 발은 기본적으로 볼을 갖고 있는 것은 능력이 되는 거죠.